오늘 제가 가는 트레이더 조구요 오늘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 한 분께서 저에게만 굉장히 고급 정보를 하나 주셨거든요 오늘 김밥이 트레이더조에 들어온다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러 지금 트레이더 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밥이 없어 김밥이 없어 김밥이 오늘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김밥이 없어 김밥이 없잖아 김밥이 오늘 들어온다며 어 김밥이다 김밥 트레이더 조에 김밥이 있어요 확인 오늘 김밥을 샀는데 아 오늘 매장에서 하는 얘기가 김밥은 리밋이 있어서 두개밖에 안된대요 내가 세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빼더라고 아무튼 김밥을 이렇게 구했네 아이고 야 진짜 요즘 이게 진짜 귀한 몸이 돼가지고 하다만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사용하면서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려라 음 오케이 고 역시 김밥엔 라면이지 뜨거운데 뜨거운데 음 음 고 음 음 돈 음 음 음 음 há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